오늘 20호 알차례죠? 선생님 저 엄마가 처음 주요랑 한번 볼게요 수업은 모르니까 오케이? 오케이 선생님 저 전 뭐야 카톡으로 알려줘야 돼 선생님 말로 하면 까먹어 오케이 나한테 카톡으로 알려줘야 돼 그래서 뭐죠? 서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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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소리가 뭐지? 무슨 소리 나죠? 설 얼 얼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? 서베이 서베이 였으니까 얘는 뭐겠어?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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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그래서 얘는 T, 얘는 Char, EA는 Teacher, EA는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? Teacher, 그래서 EA는 EA가 낼 수 있는 두 가지 소리 EA여서, 여기서는 E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됐고 T, 얘는 Char, CH는 E는, B, R은, R E가 어 소리 날 수 있나요?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A, 어,에서 T, Char 그러니까 Teacher 쓰기 연습할 때 Teacher, 쓰기 연습해 왔나요? 이렇게 쓰기 연습해 오잖아, 그치? 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네 그렇지 스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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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러면 이건 뭘까? 스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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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었다 얘는 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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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얘는 기 기죠 기 K가 합쳐서 기크 기크 자 얘는 그렇지 클리어 오케이 그래서 EA는 E 보니까 EA가 이번 호에서는 EA가 E 되는게 거의 다 나오고 있죠 클리어 오케이 다음 그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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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구요? 그리디 오케이 그래서 얘는 D 얘는 리 이 이 이 얘는 합치니까 다 합치니까 그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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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이렇게 그리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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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티 하키 이상한 발음 내고 있는데 하키야 하키 얘는 하 호는 아 그 다음에 얘는 기 e y 는 e 이러니까 키 이러니까 하키 하키 알죠? 운동 시합 그 다음 그렇지 이거 이거 그래서 얘는 e 얘는 go 그쵸? e 는 소리가 안나고요 합쳐서 eagles 독수리죠 eagles 그 다음은 책 보고 누가 시험을 치나 책 덮어 책 보고는 나도 시험 치겠다 응 응 뭐라고? 응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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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는 슬립 leave 이러니까 슬립 sleep ee 는 ee 슬립 오케이 그 다음 다 했어? 뭐라고? 너무 빨라서 못들었어 뭐라고? 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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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꿜요 꿜 하니 허니 허니 와우 위클리 위클리 얘는 위 얘는 애초클리 합쳐서 위클리 위클리 오케이 시험치고 패타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왔네요